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소 1%대로 둔화됐습니다.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9월 충북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5.4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.4% 상승했습니다. 8월 상승률 1.9%보다 0.5%포인트 하락하면서 2개월 연소 1%대를 유지했는데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%대에 접어든 건 2021년 3월 이후 41개월 만입니다. 신선 식품지수가 137.30으로 1.5% 상승했는데 품목별로는 배추가 72.1%, 무 62.9% 등 상승폭이 컸습니다.